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슈퍼히어로 이승호가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에요 Less but better 자 아 저 나온거 아니구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 뭐 그 유명한 아이폰의 벨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님 핸드폰이 이제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을 쓰는데 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쯤이겠죠 아이폰이 이제 처음 나온게 선생님 어렸을 땐 아이폰이라는게 없었는데 이 아이폰이라는게 나오면서 세상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었는데 뭐 때문에 얘가 이제 혁신적이었냐면은 뭔가 되게 많아져서 양이 많아져서 대단한게 아니고 정말 심플하잖아 요 디자인이 여러분들은 이런거 말고 그 예전거 전화기 잘 기억이 안나죠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냐면은 물론 예전 그 집에 보면 이렇게 전화기 해가지고 막 돌리는 전화기도 있고 막 큰 전화기 있었는데 전화기가 되게 작아졌고 일단은 버튼이 없어요 예전에 버튼이 막 여기 막 키보드 있었다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있던 막 그런 핸드폰 보면은 여기 키보드가 이 터치 키보드가 아니라 진짜 키보드가 버튼이 수십개가 붙어있었다고 막 여기도 버튼 몇개 여기도 버튼 덕지덕지 있었는데 이 아이폰이라는 이런 혁명적인 이 아이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디자이너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디터람스라고 하는 그 현대의 디자이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남긴 말이고 그 디터람스의 영향을 받아서 애플의 디자인이 만들어졌다 애플 아이폰 같은 거 있죠?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less, less, but better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적지만 더 좋게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클릭한 사람 누구야?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 선생님 요즘 그 상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뭐 리셋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서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커리큘럼을 다 탈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1등인데 1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6등급인데 뭐 3등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그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오해냐?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된다라는 오해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몇 년 동안의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그런 고시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배운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구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수천 문제를 풀어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적은 양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바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되어줄게 라고 하고서는 자! 선생님만 믿고 만 문제만 풀어보자 얘들아 킬러 500문제 풀어 풀어 음 잘하고 있어 이러면 내가 히어로가 아니죠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에너지가 없잖아 그리고 지쳤잖아 수학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슈퍼맨이 되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력 수능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인드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딱 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막 효율적인 공부법을 막 찾아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공부라는 것 자체가 많은 양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92점에서 96점 100점을 막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도 물론 있지 그렇지만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떤 상태냐면 분명히 뭔가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인 거지 벽이 안 뚫리는 거야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던가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려고 하는데 버퍼링 존에 있는 문제들이 안 풀린다던가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고 싶어? 근데 4점 문제 들어가면 문제 해석해야 되는데 안 돼 추론이 안 돼 그래프가 안 그려져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고 싶어요 자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오는 복잡한 문제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1등급에서 100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다 각자 다 이유가 있어 그게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뚫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뚫는 거는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 거다 앉아가지고 막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데 보통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 하루에 수학을 6시간씩 공부를 할 건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지 하루에 6시간씩 6개월 하면 진짜 얼마나 많이 하는 건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벽을 뚫는 경험을 못했고 그 벽을 뚫게 도와준 사람을 못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거고 여러분들은 못 만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모든 학생이 또 선생님하고 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알 수 없죠 해보면은 잘 맞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답답하다면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양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꼭 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4월이야 수능까지 몇 달?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7개월 하루에 6시간씩 한 달 하루에 3시간씩만 해도 7개월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 초반 한 달 사이에도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 선생님 그 예전에 이제 메가스터디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칼럼을 많이 썼었는데 그 칼럼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그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한 달 만에 수학 성적 올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변화가 생기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 한 달 안에 변화가 안 생기면은 그게 3개월 뭐 6개월 간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런 거지 처음에 그걸 딱 뚫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절대 시간이 없다고 쫄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은 괜찮다 선생님이 6월까지 내가 지금 미리 말하는데 6월까지는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예전 캐스트에서도 그래서 6월 달에도 6평 끝나고도 처음부터 리셋할 수 있어 그리고 생각을 해봐봐 뭐 반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문과였다가 갑자기 이과를 바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름에 시작해가지고 수능 잘 보놨는데 진짜 많아 그러니까 3, 4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야 근데 이제 6월 지나고 하는 7, 8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리셋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들 진짜 쫄릴 때인데 지금은 괜찮아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알겠지? 힘내고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더 피곤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막 놀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선생님 수업 듣더라도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진도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몰아치듯이 수학은 막 확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쫓겨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막 수박 겉할 게 식으로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중요한 거 자 요거 기억하자 less but better 여러분들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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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 예전 교전에 써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less but higher 위로 올라가자 이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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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이제 뒷τέ